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가슴은 아프지만 함하고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가슴은 아프지만 보내야 할 그 사람 잊을 수 없다네 보내야 하네 사랑하니까 보내야 하네 창가에 떨어지는 인물 사이로 멀어지는 뒷모습 보면 돌아보지 마죠 추억으로 간 사람은 미련이 붙잡아도 우린 이제 나냐 다시는 아프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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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씩은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보내야 하는 그 사랑 잊을 수 없다 해도 보내야 하네 사랑하니까 보내야 하네 작가에 떨어지는 빗물상이로 멀어지는 이 모습 보면 돌아보진 말처럼 추억으로 간 사람 밀려를 붙잡아도 우린 이제 나이야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